기독교 집안 기독교 집안 하면지 오뚜기 3세 사랑 남편 사랑이란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에리 프로 오뚜기 기독교 집안 오뚜기의 선한 영향력 오뚜기 심장병환후 수술비 지원 오뚜기에서 지금까지 약 5천명의 심장병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다 오뚜기 함태호 초대회장 종교 기독교 하명준 제2대 회장 종교 기독교 오뚜기 재벌 3세 하면지 기독교 3대 역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괜히 가뚜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뚜기의 선행에 대해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재벌 3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핫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면지님을 다루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오뚜기 재벌 3세 하면지 그녀는 누구인가 하면지는 이미 14세였던 2006년 당시 12억 원에 달하는 오뚜기 주식 1만주를 보유해 미성년 주식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연진은 보유주식 311억 원으로 연예계 주식부자 5위로 재벌과 자재인 만큼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도 화재가 되었는데요 연예계 주식부자 순위에서 기획사 대표인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배웅준의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월 주당 7,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바 있어 배당금만 30억 원을 상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남편 김재호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오뚜기에 입사했는데요 개인자금 총 5억 4,660만원으로 총 천주를 취득해 특별관계자로 신규 편입됐다고 합니다 직업, 뮤지컬 배우, 유튜버, 해면지, 구독자 41만명 오뚜기가 많은 인기를 얻기에 로고가 교회에서도 가끔 쓰이곤 합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뉴욕대학교 TC예술대학 연기학 학사 오뚜기 3세 뮤지컬 배우 하면지가 대원외국 시절 성적을 언급했다 작년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 MC 김용만은 에이스로 함연지를 꼽으며 함연지는 학창시절 늘 정교 1등을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함연지는 정교 1등을 늘 하던 건 아니다 3,4번 정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박성광은 그 정도면 대단한 거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함연지는 대원외국어를 졸업하고 미국 내 예술계 1위 대학인 뉴욕대학교 TC예술대학 연기과를 졸업했습니다 함연지의 미국 TC예술대학 가는 길 함연지의 아버지 설득 함연지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아빠 함영진 회장을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합니다 함연지가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대학교 TC예술학교 출신인 것에 대해 제가 뮤지컬로 유명한 학교를 찾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뉴욕대 TC 스쿨이었다며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교에 가려면 오디션 공부를 해야 된다 독백 2개 노래 2개 춤 준비에 특별활동을 채우는 게 중요했다 친구들과 병원 봉사활동도 다니고 청소년 가요제에 나가서 상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아빠가 자신의 뮤지컬 배우의 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고 노력한 걸 봐오셨다 오랜 시간 보시면서 제 꿈을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함연지 김재호 러브스토리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소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함연지는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살 때 고등학교 연합 졸업 파티에서 처음 만난 뒤 7년간 열혜를 했다고 합니다 함연지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저를 찾다 그래서 술을 막 마신 다음에 제일 귀여운 애한테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런데 걔가 자기는 여자한테 번호를 안 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어 밖으로 나가서 울먹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뒤따라와서 번호를 주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함연지는 집에 가서 번호를 삭제했는데 일주일 뒤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더라 라며 남편에게 그때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이에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길래 연진의 학교 다니는 애한테 물어봐서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함연지는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남편이 번호를 따갔으면 연락하는 게 예의지라고 말해서 두근두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함연지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에게도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대 입구에 위치한 블라인드 식당에서 했던 첫 데이트를 회상하며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 함연지는 세 번째 데이트에 서로 좋아하는데 남편이 고백을 안 하길래 왜 고백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열심히 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수컷 펭귄이 암컷 펭귄과 결혼하고 싶을 때 예쁜 조약돌을 찾아서 준다고 하더라 남편이 진짜 제 발 앞에 돌을 두었다 짱돌이라며 돌을 놓으면 평생 함께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표라고 하더라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함연지는 장거리 연애 당시 연애하고 2-3개월 만에 저는 뉴욕으로 남편은 홍콩으로 유학을 갔다라며 시차가 12시간이라 전화도 오래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롱디의 장점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함연지 역시 하루에 1시간씩 대화를 했으며 싸워도 대화로 푸는 법을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해오다 함연지는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해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헤어지기 싫었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함연지 김재우 아름다운 결혼 함연지는 결혼식 준비 때 웨딩 플랜 없이 제가 했다 그래서 의미가 기뻤다 청첩장도 봉투랑 스티커가 다 따라오더라 저랑 남편이랑 아버지랑 앉아서 간에 수공업처럼 했다 점점 스피드가 붙어서 재미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함연지는 지난 2017년 2월 5일 서울 한 유명 호텔에서 국내 대기업 임원인 동갑내기 남편 김재우와 결혼했습니다 함연지 남편은 홍콩 소재 회사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오뚜게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두 사람 슬아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몰디브서 마사지 해주는 삶 뮤지컬 배우 함연지가 신혼여행을 추억했다 함연지는 4월 1일 인스타그램에 신혼여행 사진 2탄 나편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으며 함연지는 쨍쨍한 몰디브의 낮 리조트 안에서 맨발로 다녀야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핫드핫드하면서 점핑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4월이네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맞지 마세요 함연지의 명품백 이야기 인생 첫 명품백 무려 에르메스 가방입니다 당시 초딩이었던 함연지는 당연히 에르메스가 뭔지도 몰랐고요 오뚜게 3세 유튜버 함연지가 초등학교 때 인생 첫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말했다 5월 14일 유튜브 채널 함연지에는 함연지의 가방 소개 2탄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이날 함연지는 자신의 인생 첫 명품백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그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다며 빨간색 에르메스사 가방을 보여줬다 함연지는 당시엔 이게 뭔지 몰라서 문제집 가방으로 썼는데 가방 끈이 얇아서 아빴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의 명품백 선물과 시어머님의 홍콩 브랜드 명품백 선물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데이트하시면서 들던 백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뚜게에선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 환자 중 한 명이 함연지 유튜브에 감사 댓글을 남겨 훈훈한 미담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튜버도 오뚜기와 함연지님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버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为